좌표 북위 36도 49분 45초 동경 127도 11분 47초 북위 36.82917도 동경 127.19639도 36.82917 127.19639 천안성불산은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에 있는 사찰이다.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의 문화재 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태조산에 있는 절로 고려태조 때 도선국사가 처음 세웠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고려 목종 5년의 담회가 1398년에는 조선태조가 무학대사의 권유로 고쳐 세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 경례의 건물로는 중심건물인 대웅전 을 비롯하여 산신각 스님들이 생활하는 요사체가 있다. 대웅전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지 않고 유리창을 통하여 뒤편 안벽에 조각이 완성되지 않은 서있는 모습의 불상을 모시고 있다.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8팔자 모양인 팔짝 지붕으로 꾸몄다. 설화에 의하면 고려도선이 이곳에 왔을 때 백학 한 쌍이 대웅전 뒤쪽 안벽에 불상을 조각하고 날아간 자리에 성불사를 지었다고 한다. 실제로 안벽에는 휘미하나마 불상이 새겨져 있다. 고려 초기 도선국사에 의해 세워진 사찰이라고 전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고려태조 왕건은 왕위에 오른 후에 도선국사에게 명하여 전국에 사찰을 세우게 하였다. 이때에 도선국사가 이곳에 와보니 백학 3마리가 나와 천연 안벽에 불상을 조성하다 완성하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 한다. 이로 인하여 본 사찰을 성불사라 하였다 한다. 그 후 여러 차례 고쳐지으면서 성불사라 부르게 되었다. 사찰의 규모는 작은 편이며 특히 대웅전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지 않고 유리창을 통하여 뒤편 안벽에 조각이 완성되지 않은 서있는 모습을 불상을 모시고 있다. 이외에 산신을 모신 산신각, 수명장수신인 북두칠성을 모신 칠성각, 승려들이 거쳐하는 요사 등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